지금 킹가드 잡을 사람 나밖에 없어. 기억에서 씌워주세요. 요원에게 사랑이란 꽤 쓸만한 기만 전술의 하나다. 이번 타겟은 차도와 수많았던 임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아... 네 마음을 들리게 행복을 모아서 사랑을 모아서 네 맘을 지내줄 테니 미안해. 당신을 떠날 수가 없다. 가장 나쁘게 말해서 당신과 나 사이 끊어내고 잊으려고 했어. 그러려고 했는데 당신을 떠날 수가 없어. 나도 널 어쩔 수가 없어. 나랑 장난해요 지금? 나도 이게 지금 장난이면 좋겠어.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실수하게 되네요. 실수요? 당신 때문에 당신을 떠나려 했던 실수. 떠나지 않겠어요. 사표는 없었던 일로 하죠. 네? 뭐라고요? 내일 출근해서 뵙겠습니다. 그럼. 아 뭐야... 자기 할 말만 끝내고 또 그냥 가는 거야? 혹시 할 거 다 하고? 다채로운 즐거움 JTBC 지금 드라마랑 아멘